오늘은 안목부터 무토까지 딱 반 잘라서 진행을 할 거구요 2월 4일에 입춘이 들어와서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보시면 2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약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진행을 해볼 텐데 그 첫 번째 구간이 감목부터 오른쪽 동그라미 보시면 되시거든요 우선은 병화 구간이 끝났고 3월 경칩이 있는 3월 초순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아마 영향을 받게 되실 예정이신데 감목이 이번에는 조금 길게 아주 조금 길게 감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감목일간 분들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초조해질 수가 있고 좀 더 조급해질 수가 있고 아무래도 갑의 영향을 서로 받게 된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 그 기간에 속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되도록 차근차근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2월 21일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을사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월요일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을은 바로 감목일간 입장에서 겁제이고요 그리고 지지로서는 식신 사오미로 이렇게 흘러가서 3일씩 끊어볼 수가 있는데 감목일간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인간관계 영역에서 이 감목 분들께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게 될 수 있고 대응을 하시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금의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금의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인간적인 직장생활 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제 또 보시게 되면 화요일이 시작이 되죠 그게 병호일입니다 선관에 보시면 식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다시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조급해지고 이날 화요일이 그 에너지가 최고조가 될 수가 있는데 더 초조해질 수가 있고 조급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매사 서두르기 쉬워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하고 또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 정화 열기가 좀 더 강해지는 정미일로 들어와 있는데요 2월 23일입니다 상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미라는 에너지는 바로 여기서 정제가 되겠죠 이 미라는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은 형태만 정제로 들어와 있고 임묘지 환경에 놓여 있고요 내 아랫사람 부하직원과 관련된 일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민연에 이민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정미일은 임미 또 기문의 관계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라 내 아랫사람과 관련된 일에 내가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이제 2월 24일 목요일을 보시게 되면은 무신일입니다 현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평관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감목이 놓입니다 옛 시절 내가 옛날에 맺었던 옛 시절의 인연이 오늘 떠나갈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상사 예전부터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왔던 친구 또는 지인들 가족 같은 내 편들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시작하면 팬들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옛 시절의 인연이 떠나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2월 25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기유일입니다 정제가 현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폐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우선 골치 아픈 환경에서 내가 그 조직에서 분리되는 일을 겪으실 수가 있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감목일간이라고 한다면 이 금요일에 이제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나서지 않게 되는 계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주말로 들어갑니다 토요일 경술일이 들어왔는데 편관이 현관에 들어왔고요 기지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미가 목의 고지라고 한다면 이 술일 같은 경우는 화와 토의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서 내가 쓸 수 있는 날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감목이 양지에 앉은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고요 이제 2월 27일 신의 일을 보시게 되면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기지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이 감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 인의 하보로 인해서 이날 하루 정도의 일진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감춰야 되는 상황 과거의 일로 덮어야 되는 상황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조금 더 들어오신 분들 인원수 보고 바로 다음 일간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채팅창은 굉장히 조용한 상태입니다 인사 나눠 주시고요 바로 그러면 을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을목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월 21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 흐름은 3월 초까지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역시 을목 분들도 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주만 딱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 을목 분들은 간목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이제 드디어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곳으로 내게 드디어 어울리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게 어울리는 곳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시게 되면 을사일 월요일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월요일은 비견이 즉 비견이 청간에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을목이 있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상황, 포지션 회사에서의 입지 이런 것들에 변화가 좀 심해질 수 있는 날이고 변수가 평소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더라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될 수 있는 날이에요 어 네 잠시만요 아 네 사회다님 안녕하세요 식단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을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을목은 월요일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동 후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화요일은 병호일입니다 현관에 보시면 상관이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지금 보시면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글씨가 조금 다시 쓸게요 식신이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움직임이 생기는 날이에요 또 수동적인 사람들도 나는 뭐 잘 일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날만큼은 요가를 하신다거나 운동센터, 헬스 같은 거 등록을 하시게 될 수 있고 영어를 배워보겠다 그래서 학원을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배움에 학원이나 어떤 과정을 등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또는 지금 현재 쉬고 있어요 육아휴직이라던가 현재 지금 이직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화요일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실 확률도 높습니다 면접을 받는데 합격했다 혹은 서류 전형 다 합격해서 면접이 거의 최종 잡혔다 이런 식으로 그 일에 대한 통보를 들으실 수가 있고 할 일이 생기고 직장이 생길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2월 23일이고 정미일이거든요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미일이라서 편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평상시보다 많이 움직이게 되고 이날 을목분들이 또 식욕도 가급적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너무 못한다 그러면 이 사오미가 불이잖아요 이 사오미 구간 월화 수요일에는 주변 사람들을 초청을 하거나 홈파티를 했을 때 내 음식 솜씨가 그래도 좀 보통 이상이나 보통 정도로 평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음식이 식는 구간은 신유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 사주에 불글자가 있다 그러면 요리를 급속도로 이렇게 뜨거운 프라이팬에 올려서 할 수 있는 글자로 보시면 되고 하유축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신유술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음식이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재미있는 게 사주인데 누군가를 초청을 한다 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목금토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2월 24일 무신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청관에는 정제가 들어온 날이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퇴직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지를 하게 될 수가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 있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요일 2월 25일 기후일은 청관에 편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절지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의 제안을 내가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얻은 날이 화요일이라 그런다면 이 금요일에 또 다른 일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까 이렇게 또 갈등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회사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막 들어온 회사에 남아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회사에서 또 제안을 받았으니까 여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할까 이렇게 또 고민과 갈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토요일 2월 26일 경술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임묘지 환경의 을목에 놓였고 이 술일은 화토가 입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고가 되었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내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컨디션이 우선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민년의 이민월이기 때문에 집안일조차 내가 귀찮아질 수가 있는 흐름이 있어요 마음의 욕구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내 손발은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1호일은 2월 27일이고 신의 일입니다 성관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지 환경에 올목이 놓이는 날인데 생각이 그만큼 많아지고요 이 해속에는 또 갑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상황 이 감목에 대한 이 지장관 속에 있는 감목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경이 상당히 많이 쓰일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살펴봤고요 채팅창 또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바로 다음 일관으로 또 넘어갈게요 바로 이어서 제가 바로 감목할 거예요 아 사이다님 건강 괜찮아졌냐고요 아 저 조금 그랬는데 공주에 올린 날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산책도 갔다 왔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병화 진행 바로 해볼게요 병화입니다 병화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좀 길고 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약 보름 넘게 16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됐을 텐데 병화가 무엇에게 즉 감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 내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는 보람이 있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병화 자체가 큰 도움을 주게 되는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분들이 이래저래 그냥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날을 보시게 되면 2월 21일 월요일 을사일인데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오미로 또 흘러가게 되니까 그 첫 번째 날로서 권력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병화 입장에서 그 다음 제대로 된 일처리를 맡게 되실 거고 설령 그 일이 나랑 관계가 없는 전혀 생뚱맞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맡길 만해서 병화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일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2월 20일 화요일도 병호일이에요 이제 이날은 이민년의 이민론의 병호일이니까 인오술의 인오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화요일 운동 즉 병화분들이 힘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일간의 힘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날 자기 편을 얻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요일에는 비견이 그리고 정관에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해 보시면 겁재가 이렇게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결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날입니다 결정권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하지 못해서 감당을 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 바톤을 터치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어떤 응원 그리고 나에게 힘을 보태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힘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그날 어떤 투표라든가 지지를 얻어서 기반이 튼튼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문이 선거에 나갔다거나 아니면 병화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지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확실한 지지층이 없어서 힘이 들었다 그러면 화요일에 그 판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수요일 2월 23일 보시면 정미일입니다 정미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죠 그리고 지지해 보시면 이 미라는 게 바로 인성의 에너지가 다 고여있어서 병화가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병화 입장에서 그리고 쇠지 환경의 병화가 누인 날이죠 큰 도움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민연의 이민월의 정미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을목도 들어있고 또 미라는 이 글자 속에서 목의 에너지 나에게 힘이 부족했던 병화라고 한다면 화요일 수요일 연달아서 이렇게 지지 기반을 얻게 되실 것이고 큰 도움이 결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수요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화요일에 이어서 그럼 목요일을 보시게 되면 2월 24일이고 무신일이 들어왔습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제 에너지이고요 병지 환경에 이 병화가 누이게 됩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일에서 크게 발전하게 되는 날이고 그리고 인신충이 일어나죠 이민연의 이민월의 지금 무신일이기 때문에 인신충이 월과 1에서 일어나는 아주 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크게 발전했냐 인신충으로 인해서 기존에 자신의 한계나 실력을 넘어서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병화일관인데 운동선수예요 그러면 자기 기록을 깨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인신충 운동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본인이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계속 매시간 집중을 해서 아주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금요일 보시게 되면 2월 25일 기유일입니다 바로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병화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매출이나 장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매출이나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 이래서 꽤 장시간 해결이 안 된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이날만큼만 좀 정체가 돼요 이 금요일에 정체 구간이 됩니다 일이 해결이 잘 안 되고 계속 한 한 달 가까이 끌어왔던 일이 있다면 금요일까지 답을 기다린 상황인데 그 답이 금요일 마지막까지도 오지 않아서 병화 광경이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럼 토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2월 26일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경술일인데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바로 병화 입장에서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고 또 이민연의 이민월의 경술일이기 때문에 인과 술이 오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화와 토가 여기서 또 입고가 되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화의 지지 기반의 에너지와 토의 이 식상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동시에 이날 일진 짧은 기간 동안에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럼 토요일에는 주문을 했던 물건에 대한 즉 금요일까지 정체되던 상에 어떤 해외로 주문했던 물건이 있었다 그럼 그 주문건에 대해서 해결이 안 난 상황 그런데 그 주문건에 대해서 너무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주문 취소 후 환불 처리를 드디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날이 이 토요일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 애를 먹였던 그 주문건에 대해서 내가 환불 처리를 받게 되고 취소가 되어서 드디어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 토요일입니다 즉 금요일에는 정체 구간이고 이 토요일에는 해결이 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꽤 오랫동안 끌고 왔던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요일은 2월 27일이고 신의 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이 됩니다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죠 거래처가 바뀔 수 있는 흐름입니다 병화 일관분들이 사업을 지금 이끌고 있는 사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던 사람들 내 아래에 이렇게 거느리고 있던 자회사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업체가 바뀔 수가 있는 흐름이 일요일이에요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거래처가 아니라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흐름을 봤고요 지금 채팅창 뭐가 올라오는데 채팅창 좀 읽어보고 바로 다음이 정화죠 정화 제가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사회다님 병화 신강이에요 제가 아마 요즘은 거의 신약 위주로 오늘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신강 신약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챙겨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신강 신약은 운의 해석의 절대지표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주에 의도가 무엇인지 맥락을 짚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동안 운세에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마워요 계속 유지를 해왔었으니까 이제는 안 합니다 네 올리비아님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포리랜서인데 수요일에 일 들어오면 좋겠네요 아우 당연히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유리님이신가요? 네 서유리님이라고 지금 뜨네요 일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포리랜서가 여러 가지로 챙겨야 될 게 많죠 자 그럼 이제 정화일관을 차례네요 정화 한번 볼게요 정화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전주의 병화구간이 끝났기 때문에 에너지 받는 수순에서 간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화일관분들도 지금 이번 주간부터 간목에게 약 16일 정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3월 한 그 전에 주말 포함해서 포함해서 3월 한 5일 정도 저희가 경치까지 계속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화가 그전에는 계속 휘둘렸다고 한다면 계속 우왕좌왕하고 방황을 했었다고 한다면 힘을 얻게 되고 병화와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게 되는 수순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목이 유일하게 목생화가 되는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정화분들 중에서 힘이 약한 정화분들 대다수의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 또 얻어지겠죠 그럼 첫 번째 날짜 2월 21일을 보겠습니다 을사일입니다 이렇게 사업이로 가게 되니까 아까 다른 일관에서 말씀드렸지만 정화분들 또 아기자기 하시니까 다른 분들께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월화 수요일이 음식을 내가 직접 해서 대접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음식이 식는 구간은 바로 신유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굳이 일진이 아니더라도 제가 주간운세 말고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뽑아드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다른 세운이라던가 다른 운세를 파악을 하실 때 도깨비불 여기 방송에서 분명히 음식이 사업이때 뜨거워지고 신유술 때 식는다고 했는데 내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 이렇게 또 응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월 21일 을사일은 청간에 보시면 편인이 들어온 구간이고요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과정이 다소 좀 시끄럽습니다 이날 일어나는 일들이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북적북적 걸을 수도 있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메신저나 이런 메일이 뭔가 이제 많이 빽빽하게 뭔가 이제 공지가 많이 떠올 수 있어요 근데 만족할 만한 결실과 실적을 결국은 이루어 내실 수 있는 날이고요 그 과정이 시끄럽다는 것은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 평상시와는 다른 일들,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 그대로 수습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월요일에 거의 다 쳐내실 거고 거의 다 해결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에 2월 22일은 병호일이라고 해서 정화 입장에서는 겁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역시 이제 정화가 여기에 다 숨어있죠 화요일, 수요일에 지장관으로 다 들어온 상황인데 건럭지 환경에 이 화요일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내가 힘을 얻어서 미숙했던, 익숙치 않았던 일을 월요일에 이어서 더 잘 처리를 해낼 수 있는, 더 잘 처리해낼 수 있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고요 그러면 수요일은 6월 23일인데 정리일이에요 바로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화를 품고 있는 이 미터라고 하는 식신 환경지를 수요일에 맞게 되시는 상황인데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도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이 미라는 것은 목의 에너지가 여기에 고여있기 때문에 꺼집어내서 인성에 대한 에너지를 꺼집어내서 정화가 쓴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년의 이민노래의 정밀이기 때문에 인미, 기문의 에너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기문 에너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정화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환경이 바뀌는 일시적인 일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일까? 즉 가까운 사람 여기서 비견이잖아요 이 정미의 정이라는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내가 얻게 될 수가 있고 그 손해라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그냥 연관되어 있는 일로 어떤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시비가 들어오 수 있는 날이에요 주변에 친구 잘못돼서 내가 어떤 조사를 받게 된다거나 친구를 잘못돼서 알리바이 해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요일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6월 24일이고 무신일이 들어왔죠 청간에 보시면 상관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지에서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어요 목격지 환경에 정화가 놓였어요 윗사람과 의견이 부딪히는 일이 이날 생길 수가 있어요 의견 충돌이죠 그리고 사실을 내가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고 가식적인 대화로 덮어놓고 모른 척해야 될 수 있는 날이에요 윗사람과 의견 충돌했는데 윗사람은 어찌됐든 좀 편법으로 가자 이렇게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정화분들은 정의감에 불타서 아니다 이것은 그냥 정도대로 가야 된다 정당하게 매뉴얼대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의견에 강하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윗사람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그냥 못 본 척 덮어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왜 강하게 부딪히느냐 이민연의 이민월의 무신일이기 때문에 인신충으로 강하게 부딪히게 되죠 이는 나에게 정인 환경이고 정인이란 것은 윗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은 바로 재성이니까 나의 주체하는 이 가치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고 목욕주 환경인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미숙한 부분이고 그래서 한풀 꺾인다라고 해석을 드린 거고 어쨌든 본인이 끝까지 그렇게 강하게 윗사람을 거역하지 못하고 이 주장을 그냥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진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금율도 볼게요 2월 25일이고 기후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고 정화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이 본인에게 업무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혀 매뉴얼라 되지 않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자서 누가 가르쳐주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조직에게 이바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금요일의 상황이죠 좀 외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조금 바빠진 금요일을 뒤로 하고 이제 토요일 2월 26일을 또 보시게 됩니다 하면 경술일이 들어왔고 경술일은 선관에 정제가 들어왔고 화토의 고지가 되는 이 수레일 여기서는 이제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본인보다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고요 그리고 정화분들은 이날 토요일날 어떤 개인 자기개발을 하시게 된다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넘치는 날이 돼요 말 그대로 화토 즉 이 토에 대한 것이 식상인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민연의 이민월이기 때문에 인과 술이 왔으면 그 없는 글자 5를 또 끌어당겨서 운동을 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팽팽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1월도 볼게요 2월 27일이고 신의 일이죠 신의 일은 편제가 선관에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인 날이에요 미래에 대한 본격적인 실천 계획들 이런 희망들이 가득가득한 날이고 에너지를 볼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왜냐하면 이민연의 이민월의 신의 일이니까 이내 합이 또 일어나서 목에 대한 이 목생활을 할 수 있는 목의 기운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미래에 대한 대화 우리 이사 가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고 좋은 회사를 얻을 것 같고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대화들로 시간을 아주 유익하게 보내시는 주관이 되실 것으로 날짜가 되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조금 채팅창 좀 받다가 바로 무터로 별 얘기 없으면 넘어갈게요 네 사이다님 선생님 저 조금 힘든 상황인데 다음 주 운의 흐름이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사주대로 안 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운의 영향을 안 받는 분도 많으세요 아까 사이다님께서 신강이라고 밝혀주셨는데 신강하다면 대화관에 이 일관을 약하게 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감내를 할 수 있는 사주잖아요 힘든 게 오더라도 더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가요? 무토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관 분들도 2월 4일 입춘 이후로 두 부분에 14일을 지금 경과를 한 상태고 이제 약 16일 정도 살 같지는 않고요 영향을 받는 에너지가 감목이라는 거 그래서 감목에게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정화고 갑을 병정 무토 이제 무토 입장에서는 드디어 새로운 또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단 집중력이 좋아져요 집중력이 좋아져서 공부를 한다거나 무토 분이 학생이다 그러면 성적도 평상시보다는 괜찮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집중력도 좋아지지만 우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적어 드릴게요 집중력 그 다음에 주변의 지지 이렇게 얻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봤을 때 2월 21일 월요일은 관성 즉 정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편인이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사건 사고가 평상시보다는 좀 빈도가 높겠지만 많은 날이지만 무토가 해결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무토 분들을 믿어주는 이 신뢰감이 상승하게 되고 신뢰와 주변의 평판이 인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이죠 병호일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날이 들어왔고 현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 속에 이제 정화가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는데 주변의 시비 주변에서 무토분들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려서 지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의지로 주변의 그런 시비와 지적을 아주 적당히 무시하고 밀어붙이게 되는 날입니다 눈치를 좀 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월 23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거 정미일로 들어왔으니까 위아래로 지금 정화가 뜨겁게 현관으로는 정인으로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죠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세지의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역시 미는 여기서 관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 목의 에너지를 끄집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민년의 이민론의 정미일로 들어온 상황이니까 인미기문이 걸려서 에너지의 큰 운동이 또 일어나죠 그러면 하루 동안이긴 하지만 무토 분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이 지지 연예인으로 치자면 등을 돌렸던 팬들도 내 편을 들어주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주변의 지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무신일이에요 청관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래서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상황인데 본인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게 되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무토분들께 더 좋은 상황이죠 배우로 치자면 나에게 아주 중요한 배역이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 배역을 누군가에게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2월 25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기후일이고 청관에는 겁제어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경쟁을 하게 된다면 이 금요일에 무토가 유리한 날이 됩니다 내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경쟁자가 내가 그냥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경쟁자가 그냥 뒤처지는 상황이 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트랙을 달리다가 나는 그냥 그 위치만 유지를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경쟁자가 넘어져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월 26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이고 청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토가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또 끄집어서 쓸 수가 있는 짧은 기회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컨디션 자체는 난조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는 건망증도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이 쓸모없는 물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된다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선택인데 후회할 만한 선택 누가 봐도 그런 선택을 왜 했느냐 싶을 정도로 좀 후회할 수 있을 만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본인의 집중력대로 나의 처음 느꼈던 직관대로 첫 번째 느낌을 잊지 마시고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건 아닐 거야 이래도 될까라고 해서 좀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느낌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 27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신의 일이고 이제 마지막 날이죠 청관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 편제의 에너지가 이 수가 재성이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절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이 속에 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편제가 100% 나의 재성으로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이내 합이 또 일어나죠 이민년의 이민놀의 신의 일이기 때문에 이내 합이 일어나서 또 관으로 무토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잠깐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일이나 해왔던 프로젝트를 잠깐 정리를 하시게 되고 방정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잠깐 좀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방향 전환을 꾀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일요일에 그 전주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 있었는데 일요일날 이렇게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아 다음 주부터는 오늘부터라도 다른 쪽으로 일을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감옥부터 무토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채팅창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없으시네요 다음 주, 아 다음 주가 아니죠 목요일날 이제 남은 거 기토부터 계속까지 방송을 할 일정이고요 방송 시간은 똑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채팅창에 이야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허